근데 발음은 이 앞에, 앞에 발음 차라리인가 이게? 버럭 그런 거 이랬는데 버럭? 버럭, 버럭, 버럭 차라리. 동현 씨 차라리 버럭 가능합니까? 차라리, 차라리. 안 되는데요? 안 되는데요? 안 되는데요? 아니, 저거. 시골도. 아니, 옆집한 지 얼마나 오래 됐는데 그걸 안 되는 거. 아니, 동현 씨도 안 되는 거 갖고 싶어. 안 돼, 안 돼. 왜 손을 잡는 거야? 안 돼, 안 돼.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.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. 자, 동현 갑니다, 동현. 동현의 바스판. 오픈! 제일 먼저 피부는 따다. 제일 먼저 피부는 따다. 모르겠어요, 이다가. 피부는 따다? 네, 피부는. 제일 먼저 피부는 따다. 그래도 여기서 한 글자라도 좀. 한 글자라도 제대로 부르고. 제일 먼저 피부는 따다. 계속 그 멜로디로 가고 있습니다. 아련해, 아련해. 큰일 났다. 많이 썼어요. 어떤 노래를 들어도 한 일주일 동안 계속. 제일 먼저 피부는 따다. 제일 먼저 피부는 따다. 이게 계속 멜로따라. 제일 먼저 피부는 따다 따다 따다. 계속해서 성호 씨 오픈하도록. 과연 또 반복 랩이 나올지. 파스판. 오픈! 어쩌나 그러나 제일 나아. 잠깐만, 이거 동현이 형 멜로디. 제일 먼저 피부는 따다. 모두 다 낼 거야. 그게 더 나아. 오, 멜로디가. 마성의 멜로디. 완전히 마성의 멜로디. 그쪽으로 갑니다. 그쪽으로 갑니다. 미션의 멜로디. 그쪽으로 갑니다.